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예제는 마우스를 저 원이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어떤 연속된 선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연속된 선을 만들어서 마치 Painting Tool처럼 P5.js 랩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 마우스 포인트가 2,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우리가 휙 하고 움직였더니 이 마우스 포인트가 5,1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마우스 포인트의 현재 위치는 뭐죠? 마우스 x, 마우스 y를 통해 알아낼 수 있고 5와 1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마우스 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 저것 직전의 마우스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P5.js의 약속된 변수 중에 하나인 P 마우스 x와 P 마우스 y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저기에서의 P는 previous, 즉 이전이라는 뜻의 P입니다 이 값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마우스 포인트의 위치와 이전 마우스 포인트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라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전의 마우스 포인트의 값을 이렇게 인자로 주고 이후의 마우스 포인트의 값을 저렇게 값으로 주는 걸 통해서 이러한 선을 그을 쓰지 않을까요? 이것을 한번 응용해 봅시다 저는 드로우가 실행될 때마다 써클이 이렇게 마우스의 현재 위치를 따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이 그어지죠 물론 이것도 멋있지만 정말 선을 한번 그고 싶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은 라인이라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라인은 첫 번째 값으로는 시작점이 와요 저는 이전 마우스 포인트의 x 좌표와 이전 마우스 포인트의 y 좌표를 줬고요 그 다음에 현재 마우스 포인트의 x 좌표와 현재 마우스의 y 좌표를 이렇게 값으로 주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선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걸 제가 빨리 돌려볼게요 그럼 사실은 이것이 곡선이 아니라 직선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P5JS에는 우리가 필요로 할 만한 여러 가지 기능이 미리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모든 기능을 처음부터 다 배우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름 정도만 여러분이 눈여겨두시면 이게 바로 P5JS 세계에서 견문을 넓히는 여행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를 자주 살펴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걸 일단은 끄고요 그리고 서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마우스 포인트가 천천히 움직일 때는 원이 조그맣게 표현되고 마우스 포인트가 빨리 움직일 때는 원이 크게 표현되는 걸 통해서 입체적으로 또 공간감을 느껴보고 싶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세요? 안 그러면 자기 손해입니다 그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마우스 포인트의 속도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그 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은 마우스 포인트가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저 길이가 길수록 빠르게 움직인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 길이를 알아낼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P5JS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저것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2600년 전의 수학자인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그 삼각형의 밑편을 두 번 곱한 값과 그 삼각형의 높이를 두 번 곱한 값을 더해서 나온 값은 삼각형의 빗변을 두 번 곱한 값과 같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c의 값을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a와 b를 통해 우리가 모르는 c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P5JS의 몇 가지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P5JS에서 여러분이 제곱을 할 때는 제곱이 영어로 power거든요 POW라고 하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을 두 번 곱하고 싶다 그럼 3을 두 번 곱하면 값이 뭐예요? 9죠? 그럼 얘가 9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실행하면 짠! 9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4로 하면 어떻게 돼요? 3을 4번 곱한 81이 나오는 거예요 즉 파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제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9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9는 어떤 수를 두 번 곱하면 9가 되나요? 그것을 P5JS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거는 이제 스퀘어 루트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거든요 P5JS에게 9의 제곱근 영어로는 스퀘어 루트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P5JS가 3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을 활용해 보자고요 일단 A를 제곱해 봅시다 자 그때는 POW의 마우스 X의 위치에서 마우스 X의 이전 위치를 빼면 이만큼의 길이가 나오죠 그것을 두 번 곱해서 저는 PA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B의 길이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우스 Y의 위치에서 마우스의 이전 위치를 빼면 그 길이를 할 수 있고 파워를 통해서 두 번 곱했습니다 그것은 PY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P A와 P B를 더한 다음에 그 값의 제곱근, 스퀘어 루트를 구하면 이 길이를 알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밑변을 제곱하고 높이를 제곱했어요 그리고 그 값을 더한 다음에 그것의 제곱근을 구해서 스피드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서클을 밑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저 스피드의 값을 서클의 크기로 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포인트가 조그맣게 나오다가 제가 마우스를 빨리 움직이면 마우스가 엄청나게 크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 공간이 좀 더 입체적인 공간인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어때요? 기분 좋죠? 안 좋으면 자기 손에 해요